안녕하십니까 골다크말팀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맨체스턴 이나이티드가 스라임스템턴 원정을 가서 3대2로 대역전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에드니슨 카바린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45분을 활약하면서 굉장한 활약을 했습니다 2골 1도움 정말 추가시간에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맨유의 원정경기에서의 승리 승점 3점을 챙기게 되는 그런 활약을 했는데 그 경기 이후에 인종차별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인스타 카바린 선수의 개인 인스타 스토리에 팬들이에요 친구 친구라고는 표현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관계인지 어쨌든 한 팬이 친구인 팬이 정말 경기 축하한다 승리 축하한다라는 그런 포스팅을 했고 맨 밑에 그라시아스 네그리토라는 스페인 스페니쉬를 적었는데 그게 이제 고맙다 그 다음에 네그리토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뭐 이제 영어로 네그로, 니그로라는 거에 파싱된 스페니쉬 같은데 이게 검정색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인종차별적 그 흑인을 비하하는 문구다 워딩이다 라고 지금 영국 내에서 좀 더 이제 반발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제 카바린 선수는 팬이 보낸 축하 메시지에 답한 것이라고 밝혔고 그치만 영국에서는 이 표현이 인종차별적 워딩이라는 것을 이제 전에 듣고 바로 스토리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나가는 요 지금 요 이미지 이게 지금 삭제하기 전에 캡쳐를 한 요 이미지인데 요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언론은 지금 FA가 조사할 것이라고 보도를 예 지금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어 오늘 새벽였죠 오늘 새벽 한 12시 밤 12시경에 어 카바린 선수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경기 후 올린 메시지는 친구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한 표현이었습니다 경기 후 축하해주는 친구에게 고맙다는 표현이었죠 마지막 표현이 다른 분들에게는 공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 표현이 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깨달은 직후 삭제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됩니다 라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더해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시티 9단도 이제 그 공식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카바린의 메시지에는 어떠한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직후 바로 삭제했습니다 카바린은 의도치 않은 모욕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모든 선수들은 인종차별에 대항해 싸우겠다는 뜻을 전적으로 약속드립니다 라고 발표하며 카바린의 사과문 그리고 카바린의 의견을 지원을 해줬죠 FA가 카바린의 인종차별적 포스팅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그 FA 규정상 3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지난해였죠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가 팀 동료 그 맨디 선수를 초콜릿으로 비유한 그런 뭐 선수들끼리 이제 장난을 치면서 그런 SNS에 올린 것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경기 징계와 이제 벌금을 받았구요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2011년에 이제 리버풀의 수아리스가 그 맨체스트리티드의 그 파트리스 에브라 선수에게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네그리토라는 표현을 경기 중에 사용했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확실히 밝혀지면서 8경기 징계와 벌금을 때려맞은 적이 있었죠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카바린 선수가 뭐 악의를 가지고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신을 축하해주는 팬들 그리고 자신을 축하해주는 친구에게 그 답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이제 오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 남미 선수들 뭐 수아리스도 그렇고 이제 까마니도 우르가이 선수잖아요 남미 출신이잖아요 남미적 선수들의 이런 문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시안을 보고 이제 눈을 찢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노라고 부르는 행동 그리고 이제 흑인에게 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행동인데 그것을 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남미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게 이제 문제의식 없이 쓰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이러한 문화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제 축구장 내 그리고 축구를 둘러싼 모든 이 축구계의 이제 문화가 문화 자체가 인종차별적 이런 행동은 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오늘 컨텐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